한 시간 정도만 하면 되겠네 학교긋떄 불어오면 안⁰ 소리치면 난ức 때구 오. 오오! 15개랑 나무조가 글래스 좀 버리고 먹을꺼다 딸기도 좋은 요리에 쓸거 같긴 한데 아직 발견을 못했어 내가 그 레시피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발견한 레시피 가장 좋은건 에너지 채워주는게 좋더라고 에너지 채워주고 미트볼하고 두개 종류만 있으면 되는거고 이번에는 이걸 좀 발견하는 대신에 근데 이거보다 냉장고가 더 중요한데 돼지킹하고 기어있는데를 아직도 못찾았어 7일인데 벌써 10일까지 가는거 아냐 봉거지 순위는 일단 정해놓긴 했는데 뭐 그다지 좋은데는 아니지만 그나마 좋은데요 그나마 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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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자 아 왜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나지? 어어 나올랑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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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겐님 와서오세요 반가워요 돌을 좀 버려야되나? 아 이거 너무 많은데 돌이 예 굶으면 죽고 죽을.. 죽을 수 있는 요소는 많아요 맞아.. 거의 맞아 죽어요 근데 굶어죽진 않고 생존 게임이긴 한데 만들 수 있는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다 만들려고 재료를 모으려고 하면은 이제 저거하고 좀 싸워야되고 아 좀 버릴까 뭘 어디로..어디..저기가 어디 필요한진 모르겠지만 뭔가 필요할텐데 저것도 그지 뭘 버리고 도끼 버려 도끼 버리고 도끼 버리고 아 돼지킹이 어디있었나나 돼지킹 찾아야되는데 겨울오기전에 각각 감자괴물? 감재감재 어 돼지 돼지킹? 돼지킹? 돼지킹 아니잖아 기어있는데를 먼저 발견하기도 좋고 근데 기어있는데를 발견해도 돼지킹인데를 못 발견하면 죽일 수가 없어요 어 돼지킹이다 킹돼지 아유 반가워 돼지킹 니네 마을 몇마리냐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여섯마리 일곱마리 여섯마리 여덟마리 좋아 여덟마리면 뭐 쓸어담고도 남지 아홉마리 아홉마리인가? 1 2 3 4 5 6 7 8 9 아홉마리 오우 아홉마리면 굉장히 양호하네 자 돼지킹이 어딘지 발견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기어있는데만 발견하면 되는데 이제 나머지 기어있는데만 발견하면 되는데 아홉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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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당근 Romans Sith 오우 그 아홉마리 나 내가 농작에 있는거야 겁나 짜증난다고 하더라 진짜 잡지도 못하고 잡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뭐 잡는다고 난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무리하지 말고 무조건 부활인형까지만 만들고 부활인형까지만 부활인형까지만 주인공이 수염 나는게 이게 정말 좋은 어드벤치즈 좋은것더라 토끼 금좀 키워볼까 열여섯갠가 열여섯갠가 어차피 칸을 차지하는거 꽉 채워가면 좋죠 열아홉개 이거 하나 켜면 딱 스무개 있네 아 이거 버려버릴까 버려 이거 아 이거 버려버릴까 버려 이거 뭐 이젠도면 되겠지 쓰읍 뭐 이젠도면 되겠지 하나만 더 깰까 막하렴 아냐아냐아냐 이거 버려 이거 아 이걸 버려 이걸 이걸 버려 이걸 또 왜 있는거야 야호우 야호우 아하 토끼고슬 두개 세개 대사가 안좋아 여기다 아까 내가 그거 발견한 데가 그나마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 거미집이 있네 거미집이 있는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돼지킹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 내가 살 때하고 돼지킹 살 때 어 여기 상당히 먼데 못 갈 것 같은데 위험한데 여기 뭐 버팔로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나 돼지킹 있는 데하고 가까이 그 봉고지를 지으면 이점이 있거든요 또 아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알아봐야겠다 좀 이따가 토끼고리 좀 얼마나 있나 아 이건 벌써 걸음이 됐어 8일째다 아 빨리 보거지를 어 잠깐만 여기 토끼고리 여기 별로 없네 빨리 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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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어떻게 잠깐만 저기 뭐 뭔가 살짝 본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어 있는 델 찾아야 돼 근데 이렇게 여기 기어 있는 델 발견 못 할 것 같은 불교한 이야기 그럼 눈알 지팡이만이라도 하나 눈알 지팡이만이라도 하나 눈알 지팡이 대부분 무조건 뛰어 아따 거기 정말 잘게 하기 힘드네 거의 다 돈거 같은데 일단 찾아서 없으면 어 이거 이거 뽑으러 다니면서 이거랑 나뭇가지 뽑으러 다니면서 한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소리야 본거지 정하고 아 제발 발견해라 誰 피도 없고 피 12일 모자르네 이번엔 뭐 40일 넘겨 버틸 수 있겠지 어? 뭔 소리야? 아 쟤 뭐야 하운드다 하운드 따라온다 8일이라 이번에는 안 넘기고 따라오네 잠깐만 여기 아아 따라온다 저녁에 따라올 것 같은 것 같아요 하나 만들어놓자 인벤트를 하나깐 비어있어서 다행이다 오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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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오케 찾았어 오케 여기 거리가 얼마나 되지? 안멀어 그렇게 좋아 빨리 이제 봉골정 하러 가자 아 마..마저 탐색하고 야 무조건 가 이제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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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이제 눈알 지팡이만 얻으면 완벽한데 모든게 모든게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하는건데 눈알 지팡이까지 얻으면 근데 그런 눈알 지팡이는 좀 솔직히 얻기가 어렵긴 해 나 얻어본게 두 번밖에 안되서 아 굉장히 무섭게 애들이 엉엉거리잖아 엉엉 엉엉 오는건가? 오는건가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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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엉 아 엉엉 엉엉 자 두마리 아뇨 뭐 전혀 금지 plain단은 아니고 연예님 원세우세요 그런건 아니고 초반 겨울나기에 나쁘지 않다는거죠 냉장고가 중요한 아이템인데 아 저거 죽일까? 아 안돼 안돼 두가리구나 1대1이면은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오우 쟤네 개미들한테 거미들한테 죽는다 거미가 얼마나 무서운줄 알아냐 니네 거미가 임마 보통 거미들이 아니야 임마 거의다 이제 다 돈거 같은데 한바퀴 이게 뭐든지 맵템사기 중이네 일단 겨울나기 그 하기 전에 정말 정말 금상첨화는 정말 금상첨화는 아 금상첨화라기보다 정말 좋은 위치는 바로 이곳인데 이곳인데 세군데가 다 모여있죠 글래스랑 나무 있는데랑 나무 많이 난데랑 그 다음에 이 토끼고리 많은데 바로 이곳인데 바로 이곳인데 이곳에 토끼고리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야 토끼고리 많이 없으면 일단 맞짱 도루묵이지만 정신력이 나 120파켓 떨어졌네 화관 하나 써야되나 아 정신력 관리하는 것 때문에 화관 하나 만들어 써야되네 아 아 이 꽃을 열두 개를 써가지고 열두 개를 다시 집어먹어야 되는데 한바퀴 다 돌았어요 자 다 돌았어요 이제 저기 여기만 이제 확인해보죠 한번 그러면 어 나무를 여기서 막 뚜닥뚜닥 해오고 심고 여기 내가 기억하기로 어우 잠시만요 여기에 버팔로가 위쪽에 있었는데 어 그치있지 아 이쪽에 있구나 어 왜 웃어요 왜 아 여기 저거 낑낑 한개 그렇게 웃겼어 자주 좀 틀어놔야겠네 연희님을 위해서 내가 저거 좀 자주 좀 틀어놔야겠는데 자 여기도 있구요 으응 아냐아냐 일단 저기 토끼구리 얼마나 했나 좀 보자 먹을거 먹을게 좀 부족하긴 하다 지금 아 이거 빨리 아 꽃도 꽃도 부족하네 비겨 꽃 내가 가져갈거야 넌 다른거 먹어 아 아 이거 뭐야 토끼굴 근처에 아 여기 안타깝다 하나 둘 셋 네 네 네 안타깝다 안타깝다 너무 멀리있어 게다가 몰려있는것도 안타깝다 아 너무 안타까운데 아 너무 안타깝다 저게 정말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인데 베스트 여기는 버팔로 때문에 못하고 해당 얼굴에 잘 타서 velocidad 요즘 길에 acab bug 악 악 광고 seks 가면 우뢋 Nice 저기는 토끼골 많거든요 많긴 내가 기억하기에 여기 토끼골 많긴 해 아이 개뿔 없잖아 여기도 토끼골 아이 뭐 개뿔 없어 뭐 있다구야 아이 뭐 저기로 해야되나? 너 뭔데 저기는 아 잠깐만 아 여기가 정말 최적지인데 락시하려면 거미줄이 많이 필요한데 마땅히 거미 잡을만한데가 아 여기가 정말 최적지인데 아 여기가 정말 최적지인데 여기서 해야겠는데 저기만큼 좋은데가 없어 지금 저기가 지금 최고야 하여튼 토끼골이 없어서 지금 있는데 저기만큼 좋은데 아 벌써 9일이야 뭐 시간은 엄청 망하고 쪼들리거나 하진 않는데 지금 좀 쪼들리긴 한데 거의 망했다 싶을 정도로 쪼들리진 않아요 토끼골은 3개 3개 있었나 할까 3개 있었지 4개 5개 어? 꽤 있네? 그래도 어느정도 있네? 이거 다 뽑아다가 없애버리고 여기다 하면 될 것 같은데? 그리고 여기다 나문들 싸락 신고 그리고 여기다 나문들 싸락 신고 위쪽에다가 농사 농사를 어 이쪽 이쪽에다가 하면 되나? 잠깐만 여러분 안보여가지고 내가 지금 어딜 가르치는지 모르지? 이쪽 그냥 여기다 하자 하자 화양간도 끼고 있으니까 오오 정신력 마법떨어져? 아 이거 너무 마법떨어진데 정신력이 뭐 삽으로 어떻게 못파나? 어택 파클 킥 킥 킥 다 ㄹㄹㄹ 큰일났다 큰일났다 자 정신력 좀 회복하러 갈까? 어 자 정신력 좀 회복하러 갈까? 좋아 일단은 이거 하나 파다가 빨리빨리 지나가라 자 도끼가 없네 아까 버렸지? 나무좀 해야되는데? 나무 하나만 하자 하나 할 시간은 될 것 같아 정신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기 아 저거 뽑느라고? 어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정신력을 회복하려면 이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? 아 이거 만들기 싫어 아 아 아 아 이거 버리고 이거 이따 놓고 아 자, 어쩔 수 없어, 자. 오케이, 정신력 좀 회복했네요. 오케이. 버리고. 아, 예. 그건 죽었어요. 죽어서 어쩔 수 없고. 죽은 것 같고 뭐 어쩔 수 없겠죠? 자, 어. 상자를,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. 일단. 고기를 모아야지. 이 정도면 됐고, 이 정도면 됐고, 일단 나무를 모아. 나무, 나무. 나무가 겁나게 많은 데가, 어, 여기 있네요. 저기로 가. 배고파 뒤지겠다, 죽네. 씨, 씨앗이라도 먹어야지. 비교, 인마. 나 씨앗 내가 먹을래. 비교. 그래. 대게 조금 차네. 아, 거미가 없나.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. 거미줄이 없다는 게. 거미, 거미줄 얻으려면, 거미줄 얻으려면, 원전 가서 갖고 와야겠네. 정신력을 빨리 올려줘야돼 화가는 있긴하지만 꽃 땀에는 정신력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또 뭐 이게 다시 시작하는 재미가 있지 또 괜찮아요 죽었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제 42일 46일인가까지 45일이었나 46일인가 그때까지 살긴 했는데 그때까지 살긴 했는데 아 이거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당근 배도 고프고 자리도 없고 저기다 다 놓고 올걸 그랬나 그냥 아이고 아이고 넣고 여기 여기 벌집도 있어갖고 아이고 벌집에 어 여기 뭐 그 가..이게 뭐야 호스도 있죠 이 거비만 딱 찾으면 딱 인데 토끼굴도 뭐 괜찮아 해서 그냥 나쁘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나쁘긴 한데 괜찮아 나쁘긴 한데 나쁘긴 한데 괜찮아 두 개도 못 만드네 아 됐어 나무에 나무 나무 굶어 죽겠다 이씨 야 내가 먹을 거야 스프라기 4개 좋아요 어이구 speaker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배지들 좀 꼬셔서 한 번에 나무 싹 밀어버리는게 좋을텐데 그게 더 안전하고 그럴까? 일단 지푸라기나 지푸라기나 좀 파다 파놓자 그렇게 할거면 고기를 모아야 되니까 토끼고기 내 겨울나기는 돼지들과 함께 두 손으로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는 다다다다다 하나 둘 셋 둘 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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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어쩔 수 없지 당근을 아 당근 저거 필요한데 너무 많이 지금 굶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저기 왔다갔다 그러는거 같은데 지금 빨리빨리빨리 석탄도 캐야 되고 참 아 그거 좋아 4명이면 되겠지 뭐 아 나도 배가 고픈데 지금 자 이것까지만 어 이건 또 저기 하나만 아 이거 뭐야 씨 야 내꺼야 씨앗먹어서 씨앗먹어서 배채울 기순데 너무 배가 고프다 배가 아 나 한 두개만 먹고 싶은데 하나만 먹자 그럼 에이 에이 개불 겁나게 조금 차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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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당근이라도 좋다 당근이라도 좋다 아 이 고기는 돼지 좋아져서 내가 먹지 못하고 아 씨앗은 아깝고 아 이거 먹어 먹어 어쩔 수 없지마 야 돼지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어 뭐야 야 이거 먹어 일루와 아 많이 필요 없다 세명만 가자 세명만 일루와 나머지 이거 나 하나 먹어야지 씨앗 내꺼야 임마 야 우리 나무로 가자 킬트리 왜 왜 나 이제 삽가죽은거 확인하면 되지 아 아 좋다 좋다 야 빨리 야 야 나무 해 야 이거 나무 안 해 일루와 나무 해 나무 일루와 나무 해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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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야야야 니네 이씨 나만하고 이씨 아니 저거 어떻게 해 아 내가 도와줘야되나 오오오 문스터 고기를 곤나게 많이 얻었네 세개 얻었네 애들 이제 나무 안할거 아니야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나무 안해요 이제 어? 망조해야지 뭐 나 배고파 죽겠다 곡괭이 깨졌네 이거 까지만 깨고 집으로 가야겠네 아이고 이거 까지만 깨고 집으로 가야겠네 아이고 자막 제작 자막 제작 자막 제작 자 내일은 토끼가 좀 있겠지 씨앗이다 씨앗으로 영역하고 있어 아 나 미치겠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싹 다 뜯고 해놓고 커스텀? 이건 뭐야? 아 상자를 여기까지 만들고 자 알케미스트 격돌 두개랑 아 두개 더 격끔하고 이거 붙고 맞고 뭐 하나밖에 안되네 야이씨 저로가 자 야이 자리가 개떡같네요 아 저도 그러고는 쉽지만 요리솥을 지금 빨리 요리솥을 요리솥을 요리솥이 몇개 필요하더라? 아유 나 벌써 아유 뭐야 이거 요리솥이 요리솥이 장가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다 부족해 돌빼고 다 부족해 아주 그냥 거리야 지금 일단 일단 너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딱 구워 아 아 조금 조금 찬다 조금 정말 조금 찬다 이걸로 연맹해야지 일단 잔나무까지 다 부족해 다 부족해 여기 야이거 잔나무까지 부족해서 잔나무까지 어디 맞나 자 여기 대박맞긴 한데 저기가서 폴도 좀 뜯어오고 아니다 요 이쪽으로 가자 폴도 좀 뜯어오고 멀것 좀 먹고 그래요 당근 좀 갖고 오고 딸기 딸기도 좀 뜯어가지고 먹고 그래야겠다 딸기 다 뜯어가 좋아요 좋아요 잘했다 여기 우물도 있어요 낚시하면 되겠네 나중에 좀 거미지어든가 오예 딸기 그래그래 위장이 좀 차있어야지 역시 연두색 돼지가 먹을게 이 시기에는 겁나 많이 좋아 겨울에는 개떡이지만 겨울에는 개떡이지만 시앗 시앗이다 시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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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앗을 먹고 자라다니 아니 살다니 시앗이 얼마나 배부르다고 시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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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랜덤 공격이더라? 쟤가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하고 아니면 아니고 벌써 저녁이야 괜찮아 괜찮아 한 14일쯤에 14일쯤에 기어 어디로 돼지군단 끌고 가자 14일쯤에 14일쯤에 아따 어둡다 음... 억지 마 get'm 음... 텐트 mat 앞 best señor понять podemos 저녁때면 아무것도 못하는게 참 안타까워 삽을 양손에 꼭 들어야 되니까 이거 봐 먹을게 이렇게 나오니까 살 수가 있지 여름에는 여기서 그냥 돌아다녀도 살 수 있어 저녁이 온다 그냥 밝혀놓기만 할까 저녁이 뭘 못해요 꽃이 났다 꽃이 났다 저런건 좀 이따 사업으로 다 파고 이거 팔 수 있으려나 시간이 되나 팔 수 있네 팍팍팍 그러면 어 뭐야 맛있어 맛있어 삶 만들고 됐다 8개 버섯이 자랐네 버섯이 자랐네 6개 9개 6개 10개 3개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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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겨울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위해 잠깐만 이게 20일에 15일이 겨울이면 35일 그럼 두번째 겨울은 언제 온다는거지? 잠깐만 35일 죽이면 35 플러스 20이면 55일에 온다는거네? 다 뜯어가는거지? 아저기 되게 많네 왜 당근이 없지? 음.. 여기까지만 파내고 가서 심고 좀 그래야겠다 30에 20국이면 괜찮은데 야 이거 하나는 여기서 심자겠네 아이고 피레싱 만들면 뭐가 필요하더라 피레싱도 미리 박아 놓을까 황금하고 돌 하나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어떻게 해 에이 몰라 씨 어? 아 이게 뭐야 일단 가자 심을 거 겁나게 많다 어 뭐야 저거 아니 아니 이런 밀어먹을 아 아 돌아버리겠네 와 아 이게 왜 날벼락이야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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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을 만들어 아 저거 죽었어 죽었어 아 아 아 아 이거 만들어야겠다 가봅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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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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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어유 어디서 가지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그냥 boats나라고 아이고 죽었네 어유다 가지 뿌리를 이상한대다 내리고 있어 내 바로 옆에 혼날라고 아이고 두꺼졌네 에이 뭐야 이게 어 빨리 심자 잠시만 어디 어디다 심어야 되냐 어 어 어디다 심어야지 잘 심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여기는 조금 토끼굴 때문에 없고 이쪽 이쪽에다 아이고 어 어 어 야이씨 제대로 안해? 뭉사 제대로 안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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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 쯤에서 이 쯤에서 이 쯤에서 쉬운 걸 바려나 음... 아이고 어? 바로 옆에다 이렇게 질 수 있네? 어? 굉장히 가까이도 할 수 있구나? 어? 아 너무 다닥다닥 그 위에다가 너무 짧게 짓나 지금? 이래놓고 이래놓고 배고프대 어? 아 나 치 좀 덩치가 커서 어? 아 아 너무 웃겨 스케일이 작아진다 됐다 위에 나무를 나무를 다닥다닥 심고요 빨리빨리 아 뜨아 빨리빨리 아 이 나무를 여기다 심으면 안 됐었나? 이쪽에다 심었어야 되나? 아이씨 아 몰라 몰라 아 농사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으흐흐흐 겁나 대충 했는데 자 일단 석탄을 좀 만들까 석탄 만들어서 일단 그걸 하세요 bre 크흐흣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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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왜 안, 안 돼 석탄이 있어 그걸 만들거든요 음식 하는데 왜..왜 죽었어? 아..토끼 진짜 여덟개 됐다 이것까지만 가져가자 나무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요리할 수 있나? 나무하고 하나만 하고 가자 아..나 14일에 참 아..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었어 27개 일단 심는 것까지만 하자 아..나 이놈.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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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매력 미니트 와 구워 자 이것도 이건 먹는건 아니고 해놓고 요리 요리냄비 돌 3개 그리고 밧줄 3개 밧줄 3개는 일단 놔두고 숫 넣어놓고 아 거미줄 거미줄이 있어야 되는데 참 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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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지 2개 2개 일단 만들어 놓지 황금 아 여기다 만들면 안되고 아 이거 어떻게 만들지? 참 놀 때가 맞단치가 않다 여기다 만들자 여기다 만들자 그리고 나는 굶어 죽고 있고 여기다 아 지금 고기를 모아야 되는데 뭐 뭐 오기는 커녕 버팔로 사냥 해야 되나 버팔로 사냥 어 어 아 장가지도 없고 미쳐버렸다 아이고 아 장가지도 없고 미쳐버렸다 아이고 됐어 아 이거 요리가 안되네 아 요리가 안되네 요리가 안되네 아 그러면 흠 음 음 그렇긴 한데 일단 아 뭐 뭐 뭐 뭐 아 아 좀 살 것 같다 이제 좋아 자 비료를 주자 비료 비료를 너희들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그게 잘못한거 같은데 나무를 저기다 놓은게 겁나 커지는데 갑자기 아 아 벌써 15일이네 아 큰일났네 아 벌써 15일이야 아 살게 겁나게 많은데 살게 겁나게 많은데 살게 겁나게 많은데 벌써 15일이야 씨 이번에 내일은 16일날 그거 걔네들하고 싸우러 가야겠다 걔네들 좀 빨리 모아서 아 잠시만요 아 이심 걍 예 아 discuss